신발에다가는 장식이에요 이름이니셜 보통 이렇게 하나씩 가세요 그냥 귀걸이처럼 벌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포인트 주시는 거예요 저는 많이 달리잖아요 네 감사합니다 장식 화이트 젤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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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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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바삭바삭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패럴라이였어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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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